글로벌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이 우리나라 코스피 거의 30% 가까이 강하게 오르던데 일단 가볍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코스피는 오늘 왜 이렇게 강했나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대 중반에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아무래도 전일 미국 증시가 전략후강 형태로 끝났습니다 잠들기 전에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파랗게 시작을 했지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빨간 그런 장이었고요 테크 기업들이 조금 강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지표만 보더라도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1.62에서 1.52 정도 수준으로 좀 많이 내려온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시장이 있겠지만 어쨌든 백악관에서 나서서 월별로 증가하는 인플레가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병목 현상은 내년 상반기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인플레들도 지금 서서히 완화되는 것이 시그널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조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 해서 우려했었던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조금 반등에 성공하는 하루였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동안에 좀 움츠려들었다가 좀 시장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기업들 엄청 세더라고요 저 나중에 봤는데 장 한 2시 정도 한 3시에 보니까 와 아무 시그널이 없이 이렇게 장이 아래율을 요동치는 걸 보면서 요즘에 함부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큰일 나겠다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URL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얼마 전에도 지점 영업점에서 있다 보면 반대매매 담보부족 계좌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수준으로 나왔다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다 와간다 근데 바닥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와간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서 다행히 반등을 해주면서 반대매매 혹은 담보부족 계좌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 거래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한 기업들 보면 전전일 혹은 지난주에 지난 하락에서 급락했던 기업들이 좀 반등세가 강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내 중시는 저희 7시에 하는 퇴근 후 직장 거기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글로벌 라이브는 중국과 미국 위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항생기수가 쉬었죠? 네 중양절이라고 해서 하루짜리 휴가였었고요 원래 어제는 태풍 때문에 열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아니 무슨 시장이 장난도 아니고 늦장은 궁금했는데 태풍 때문에 매번 쉬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태풍의 영향이 좀 섬나라에서 그런가 조금 더 셀 수도 나라는 아니죠 섬도 쉬어서 그런가 셀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중국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각각 약보합과 강보합의 장으로 끝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1% 하락한 3,558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은 0.2% 상승한 2,39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시클리컬 기업이 많았던 상해종합증시는 조금 약세였고 그렇지 않은 서비스 기업들이 포진해 있었던 기업들은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심천이 강세를 보였다고 봐주시면 좋은데 그간의 특이사항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역시나 중국의 에너지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탄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조금 완화적인 혹은 반대로 에너지 기업에게 조금 약세를 이끄는 차익실현의 빌미를 주는 그런 시장이 오늘도 좀 지속이 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의 석탄 선물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석탄 수입을 인도나 혹은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수입을 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석탄의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 기업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석탄 에너지가 약 3.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최근 한 2, 3주 동안 강세를 보였던 소비주 해천미압이라든지 오량액이라든지 아니면 CGT 면세점 같은 이런 소비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는 하루였다 그런데 이런 소비주 업종들은 그동안의 강세에 의해서 소폭의 혹은 차익실현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었겠고 그동안에 에너지 업종이 강세였었는데 이거는 조금 꺾인 듯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국 시장 보내주신 자료를 보는 와중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항공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항공주들이 횡보하는 정도 수준인 건 맞아요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선에 대해서는 다시금 항공기가 돌기를 시작을 했고 대표적인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군사 혹은 방산 관련된 부분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선만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정도 수준이고요 중국이 좀 특이하게 최근에 한 달 동안 항공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게요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혹은 코로나 이전 수치 2019년 9월이랑 비교를 했을 정확히 2년 전이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9월과 비교를 했을 때 약 87% 수준으로 국내선이 회복이 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 달 전 혹은 두 달 전부터는 국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거에 의해서 항공주들이 올랐고요 오늘 발표를 인해서도 항공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는 상해국제공항이 5.5% 정도 올랐고 중국 국제항공이 4%가량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한 달 내로 12월 중순이죠 12월 중순인가요? 11월 중순이죠 한 달 정도 항공주가 좀 강세를 보여서 저도 여행을 좀 갈 수 있었으면 간절한 소망이 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안 그래도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도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무력까지도 같이 됐었는데 요즘에 그린플레이션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글자가 그린 친환경 더하기 인플레이션을 의미를 하는 건데 친환경 정책을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가 그리고 전 세계 정부가 탄소중립 2050년을 외치면서 탈탄소화 정책을 펼치고 좀 무리하게 태양광, 풍력, 지력발전 이런 것 등등을 확장을 시켰고요 그럼과 동시에 2011년 일본에서 동인도 지진 이후 원자력에 대해서 조금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었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올해 풍력 바람이 조금 덜 불면서 영국에서는 전기료가 1년 전 대비해서 7배가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혹은 각 국가 정부들의 규제에 의해서 친환경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값이 오르고 석탄의 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에 비용들이 증가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정도가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인플레이션 뉴스가 어제부터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생산자 물가 지수 사상 최고치로 나왔다 이 뉴스가 오늘 최대의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제 미국도 CPI가 기대치에 비슷하게 나왔지만 5%가 넘는 모습, 한국도 수입 물가 오른다 또 우리나라, 지난번에 FMC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금통이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두 분이나 등장을 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채권 시장에 있었을 때 경험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두 분이라는 것은 거의 다음 달에 금방 인상할 수 있다 올린다는 시그널에 가깝잖아요 이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고의 화두긴 화두구나 지금 좀 완화될지 모르겠지만 숫자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특히나 대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출 만기 연장을 할 때 경험을 하시면 이자가 좀 많이 튀어 있다 정도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생활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데 실제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실질금리를 올리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에너지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의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원들의 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이한 거는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핵 원자력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별로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그리고 지난 7월에 비트코인 학회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관련해서 Q&A를 할 때 에너지는 정말로 완벽하게 통제가 원자력을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한 거의 친환경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이틀 전에 혹은 유럽에서도 전체 정상들이 모여서 원자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고 우리 에너지 부족을 원자력으로 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지만 다시금 원자력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좀 특이사항은 이 사이에 수소가 같이 끼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사람이 급해지니까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길을 찾는다고 보여지는데 원자력이 좀 무섭기도 하고 사용을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출이 변동금리로 돼 있어서 요즘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데 금리가 얼마나 지금도 꽤 많이 오르고 있지만 얼마나 오를지 좀 걱정이 되고요 중국하면 사실 저희가 또 걱정했던 게 헝다 부동산 이슈인데 헝다 그룹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당장은 거래가 안 되고 있고 홍콩이 쉬고 있고 하다 보니까 디벨로퍼들의 움직임이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에서 글로벌리 봤을 때는 모건 스탠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해외 평가기관 혹은 S&P 같은 평가기관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손을 쓰는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것 같다 정도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3일이죠 어제 기사였는데요 바로 내일 15일날 전국 부동산 관련된 협회가 정부와 함께 개최가 됩니다 정확한 이름은 중국 부동산 산업협회이고요 이게 좌담회라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 디벨로퍼 혹은 전체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 개발사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좌담회 간담회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 헝다 사태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시장 자체를 흔들었을 때도 중국 정부가 섣불리 나서지 않고 규제 완화 정책을 펴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홍콩 증시에 주로 디벨로퍼 업종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홍콩 증시에서 이 디벨로퍼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 변동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중국 디벨로퍼들 혹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느끼는 감정이 정점은 지난 수준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정부 당국이 드디어 부동산 개발 운영업자는 금융 관계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업계 좌담회를 연다 드디어 말을 들어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부동산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호재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 정점은 지났다 그리고 지금의 구간에서는 리스크에 더 이상 민감해지지 않는 수준인 것 같아요 부동산 부분이 악재가 나와도 큰 폭으로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고 이 디벨로퍼 관련된 업종들 뿐만이 아니라 증시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소소한 악재는 이제 흘려드는 정도 수준으로 다시 말해서 시장에는 이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보통 호재에 민감해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정부의 좌담회가 열리게 된다면 우호적인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 디벨로퍼 업종들의 변동성이 조금 위로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한때 발목을 잡았던 헝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겠다 정도의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진짜 제2의 헝다가 등장하지만 않기를 아니면 헝다 리스크가 또 더 커지는 뉴스만 없다면 좀 무난하게 이대로 좀 소화가 되는 그런 이슈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중국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미국 시장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전일 미국 지수만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일 나스닥 증시는 좀 빨간색으로 끝났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다행히 큰 폭의 급등락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5% 하락한 34,377포인트였고요 나스닥은 0.7% 상승한 14,571포인트 S&P500은 0.3% 상승한 4,363포인트로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인플레였었는데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1.62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1.52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10BP나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10BP 정도 수준이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특히 시장의 경계심을 드러냈었던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조금 하향 조정화되면서 그동안에 눌려있던 테크 기업들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전일 가장 특이했던 것은 최근 3거래일 동안 강세를 보였던 수소 플러그 파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원자력과 함께 수소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2030년까지 프랑스의 목표를 언급을 하면서 원자력과 수소에 대해서 총 8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2030년까지 프랑스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300억 유로인데 그중에서 80억 유로 약 25%에 해당하는 80억 유로를 원자력과 수소에 투자를 하겠다 정도를 언급을 시장에 나오면서 수소 그리고 에너지 업종들 조금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금리가 어느 정도 소폭 안정화되면서 테크 기업들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들이 반등을 이루는 하루였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 중에 가장 큰 게 물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에너지 섹터가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었던 적이 최근에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미국도 최근까지 에너지 소지가 굉장히 좋게 올라갔고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투자했던 나스닥이 0.7%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 싶은데 미국에 대해 추가적인 뉴스가 있을까요? 아마 기존에 모 기자님께서 이 전 시간에 언급을 한번 해 주셨을 거예요 물류대랑 관련해서 LA에 위치한 항구의 물동량을 두 배 늘린다인데요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항구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두 배 24시간 풀 가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LA가 위치한 캘리포니아가 전체 미국 시장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에너지원들의 가격 급등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병목 현상 그러니까 물건들을 많이 빨리 날라야 되는데 이 재고가 쌓여야 되는데 물류대란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문만 들어오고 가격만 높아지고 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선박 업종들이 조금 더 빨리 물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안을 풀 가동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전일 인플레의 미국 채 10년 물 금리가 소폭 추가적인 약세를 보였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무슨 영상 하나 찍을 일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LA에 있는 최대 항구가 정말로 그렇게 병목 현상이 있냐 그랬더니 바다 위에 배들이 대기하느라고 이 배가 돌아가지를 않다고 둥둥둥 떠 있어서 배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멈춰있는 상태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특히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컨테이너가 들어가면 나오질 않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중국과 같은 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코로나 통제를 잘 했기 때문에 항구 자체가 폐쇄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초반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급증할 때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면서 항구 자체를 폐쇄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 항구들이 하나둘 오픈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와중에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수요가 증가한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항구를 오픈을 하고 24시간 풀 가동을 하면서 이제는 병목 현상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 혹은 초반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장기 인플레이션이 내년 초에는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좌담에 비슷한 게 갔었는데 해운 관계자께서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 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컨테이너손들의 실내 있는 짐의 거의 4분의 1이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가구가 그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그랬더니 가구가 부피를 엄청나게 차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구의 물동량이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국인들이 가구를 그렇게 또 많이 산다고 그래서 아직도 지속이 됐나요? 그랬더니 아직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병목 현상? 지속이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컨테이너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TRTN 트라이튼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배당도 한 6%가량 주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저도 기존에 투자를 하고 지금은 엑시스를 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배당주의 매력도 있는 회사고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IR 자료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 컨테이너 시장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드라이벌크, 석탄, 철광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내구제, 소비제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 가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냉동식품들 육류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다음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사적을 조금만 더 묻히면 제가 또 어제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서 미국의 LA에 있는 항만에서 원래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지네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도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T,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T 무슨 그 도크인데 그게 한지네온이 문을 닫으면서 사실 소유권이 넘어가버려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없어져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좀 살려고 노력 중이다 근데 가격이 요즘같이 이제 병목 현상이 있으니까 서로 그걸 사용하려고 해서 가격이 너무 뛰어서 지금 사기 힘들어진 상황인데 좀 안정화되면 우리나라도 좀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좀 엉통한 얘기였고요 이렇게 차단회가 있어서 그래서 미국도 나스닥이 좀 강하게 끝났고 중국은 오늘은 좀 횡보 정도로 끝났다 다만 부동산에 관해서 중국 정부가 개입한다 시그널을 줬으니까 내일 정도 되면 항생에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일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홍콩 항생에 상장되어 있는 디벨로퍼들의 주가일 것 같고요 최근에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급등락이 있다 보니까 급락했던 기업에 나는 바텀피싱을 할 거야 저가 매수를 해서 급등하는 거에서 차익을 실현할 거야라고 좀 욕심을 내시긴 하지만 내일 디벨로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변동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식 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우리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에서는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우리은행 민경원 선임 연구위원님과 FMC 의사록 그리고 미국의 최근 경제 지표들 그리고 또 우리 원달러 환율 아 1200원이 넘었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200원에 근접했는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